안녕하세요 우리 비키니시티의 주민 여러분들! 날씨가 점점 시원해져가지고 이제 감기에 딱 걸리기 좋은 일교차 날씨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뭔 소리야? 그런 와중에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보여주셨다 뭐야? 그런 와중에 제가 며칠 전 영상에 업로드했다시피 며칠 전에 영상에 제가 업로드했다시피 GV80 대 그랜저로 약간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솔직히 고민이긴 해요 GV80보다는 조금 가격이 싸고 차를 타면서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살짝 고민이 되는 차와 그리고 GV80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약간 아 괜찮을까라는 생각과 드는 동시에 집도 없고 아직 결혼도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사도 되나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여러분께서 투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주신 GV80을 구입하기로요 예이!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진짜 원하는 거 그런 걸 가져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하루 오락실을 가서 풀스 1을 사주셨어요 그때 철권 3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철권 기본 메커니즘이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풀스 2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왜? 철권 태그 토너먼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 풀스 2가 20만 원이 넘는 상당히 고가의 게임기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과연 풀스 2를 살 돈 있을까요? 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부모님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꾹꾹꾹 참았어요 언제? 지금까지? 그래서 며칠 전에 진영이가 풀스 2를 사려고 봤더니 5만 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중고가 현타가 엄청 많습니다 그게 아예 또 한이 있어요 그래 어차피 내가 GV80을 평생 탄다는 것도 아니고 2월 타자 그랜저를 타면서 후회할 바에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줘서 좋은 차를 타자 운전하면서도 기쁨이 있을 것이고 후회를 하지 않겠냐라는 결론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GV80을 사려고 합니다 제가 GV80을 사든 그랜저를 사든 소나타를 사든 어떤 차를 사더라도 제가 차를 바꿀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는 원하는 차 바꿀 생각했던 것 자체가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신 저도 아주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V80을 어떻게 바꾸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점이겠죠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제가 GV80을 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침 제 눈앞에 또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GV80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 경마공원입니다 서울 경마공원에 와서 투자를 하고 돈을 좀 따서 GV80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편의점 아침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마 입장권을 사서 즐겨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경마를 하나 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또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한국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 도박은 아닙니다 근데 취미 즐기이신 분도 계시고 뭐 데이트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는 거 오.. 데이크 데이크 중요한 건 사람이 되게 많아 봐야 돼 이 사람들도 다 제네시스 사러 온 사람도 그러니까 오.. 뛴다 뛴다 지금 제주도에 사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에이... 살짝 읽어! 손동만 해가시다! 에이... 우선 저는 5만 원을 뽑았어요 5만 원 정말 알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처음인데 컴퓨터용 싸인편이 있어야 되는데 뭐 수령보는 워낙 뭐야? 컴퓨터용 싸인편에 편의점에서 샀고 막공고의 표에서 이제 막힌 걸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군가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아무 분한테 가서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저희 아버님 죄송한데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버님 이거 몇 년 하신 거예요? 10년만 했어요 어? 아 수익 내용 진짜 재밌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벌어서 부린 아저씨가 가셨어요 제가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총 3만 원이고 아.. 한 번 처음 와서 못하는 게임이네요 이게 뭐 이것저것 너무 복잡해요 3만 원을 구매했어요 5만 원 하려고 했는데 어우 이거 복잡해 어려워 이야.. 지금 사람 엄청 많아야 돼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안에 다 실내 계세요 더워서 두산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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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4억 3천만 원이 걸렸어요 지금 게임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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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몇 가지 해야 되냐? 나 누구 걸었지? 한 번이 안쪽짜리 한 2번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스포츠 스포드 2번 1번 6번 3번 5번 나 이런 거야 딴 거야 이거 딴 거예요 여러분? 지금 1등이 6번 2등이 3번 3등이 5번 4등이 2번 5등이 4번이거든요 딴 건가? 아 설마? 막 몇백 배 먹어가지고 막 지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는 거 아니겠지? 제가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이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24,000원 했었어요 어? 땄어요? 어... 아니야 잃었네 다음 게임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제주 3경기요? 한 경기를 걸어서 그거 땄으면 더 대박이었을 텐데 한 경기를 8배 먹어서 24,000원 땄어요 3,000원으로 아니지? 생각해보니까 6,000원을 잃었죠? 한 20분 남았거든요 다음 경기 다른 멘트로 찾아보죠 인성 좋으신 분 없나? 아버님 죄송한데요 어떻게 걸리는지 몰라서 그냥 추천 아무거나 하나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이거 종료는 그냥 낫거든 아 예 감사합니다 천만 원 걸었습니다 큰 돈인데 나한테 찰나 사기 힘들구나 이렇게 맞아x4 상반이 1등이야 감사 5,6 오! 이거 2분씩 또 한 8분? 여기저기서 한 판이 소리가 엄청 들리네요 볼까요? 됐되지 안 됐되지? 아 안 됐어요? 아이고 재미 나 없네 정말 왜 합니까? 물론 제가 못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근데 나는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걸 잘 못하겠더라 졸riel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 웃기지 마세요 5만원을 안 날리고 5만원을 그냥 갖고 있었으면 이 정도는 갖고 있는 거 아니까? 5만원 날려서 이 정도도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저거 살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에휴 GV804기 첫 번째 관문 경마장 배 실패요 자 이제는 두 번째 관문에 갈 텐데 두 번째 관문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스포츠 중에 야구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야구장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제가 아까 경마장에서 그렇게 크게 이득을 보지는 않았어요 이번 야구장에 넘어와서 GV80을 살 수 있게끔 한 번 노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토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토토가 있거든요 그냥 합법적인 토토? 1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한 그런 합법적인 토토가 있는데 쿨쿨을 걸고 한 번 야구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안타쳐라 안타 안타 아이씨 장난하나 하나 가자 하나 가자 하나 가자 하나 어? 파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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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쳤습니다 조용히 말아야 돼요 여기 홍구장? 네 SSG 홍구장이라 되게 조용히 말아야 돼요 NC 파이팅 SSG 파이팅 좋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고익수 바깥에 탑정 넘어갑니다 야구는 아직 끝날려면 멀었으니까 NC에 좀 더 응원해보겠습니다 모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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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NC 뭐하냐? 아이씨 아이씨 아 내 3만원 어떡할 거야 왜? 가끔은 SSG로 응원해도 되지 않을까? 최경 모아우 최경 모아우 아이씨 최경 모아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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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는 안타를 100개 쳐도 1점이 안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먹고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아웃 1로 2를 찬스요 NC야 뭔가 하나 좀 하자 제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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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혼나 성전혼나 NC선들 여기서 하하하하 역시 저는 성견지면이 좋아요 이들아 맞죠? 석씨 우리의 야구를 혼자서 1회부터 끝까지 보려고 하니까 한편으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차를 위해서 끝까지 이게 현장에서 보는 맛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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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어떡하죠? NC가 이길거라는걸 여러분 섬 중에 하나만 있는 섬이 뭔지 알아요? 안뇨 자 이제 9회2 NC의 공격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건 9회 말 여기서 SSG가 한점도 주지 않고 게임이 종료가 되면 제가 아까 토토를 했던 3만원을 2배로 6만원을 받게 되는거고 SSG가 만약에 여기서 점수를 낸다하면 뒤지는겁니다 NC 마지막까지 파이팅 가자 그지? 며칠 이 아우만 잡으면 오케이 10만원을 받아먹는겁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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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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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을 받았어 NC 짱짱맨 3만원을 땄습니다 여러분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NC 이긴다고 하고 정말 과장! SSG 1루석에서 얼마나 숨죽이게 응원했는지 원 자 이제는 세 번째 작전을 위해서 떠나볼 텐데 어디를 떠나냐 티크모어 태산도 좋지만 인승은 한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과 두 번째는 천천히 가는 거였다면 세 번째는 좀 크게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우선 그곳을 향하려면 기름도 충전을 해야 됩니다 470,000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가 12시 10분입니다 아까 야구장에서 끝나고 바로 이쪽으로 달려왔어요 짜잔 어디신지 모르시겠죠? 강원랜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돈을 많이 쓰진 않을 겁니다 아주 적게 써서 일약천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카지노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절대로 호기심에 따라하지 마십시오 아 어떡해 지금 눈앞에 GV80이 아름다운 거리는데 참 제가 이런 고민하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좋은 차 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 가진 오븐인다고 우와 돈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따오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안에는 실내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촬영을 끊고 안에 들어가서 5만 원으로 과연 제가 얼마나 땠지 과연 갔다 와서 GV80 살 만큼은 아니겠지만 보탤 수 있을 만한 금액을 딸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 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다 잃었어요? X2 한 2, 3분 만에 5만 원 다 잃었는데 아까 야구 볼 때는 3만 원 달라고 한 3시간을 기다리면서 야구 다 봤는데 5분 만에 5만 원을 증발했어 X2 집엔 언제 가? 아우 머리야 반에 엄마 아빠 벌 되는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사람들이 100명 있어요 600명 이 시간에 이 분들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3시간 달려서 3분 만에 게임 끝나고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5만 원 날린 투어 도진선을 이제 또 3시간 달려서 집에 가야 됩니다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5만 원 날려 보세요 X발 욕 안 하게 생겼나 아 아까 12시 한 7분 정도에 이 건물 입구에 들어갔습니다 아 현재 시간 12시 37분 됐네요 안에서 좀 돌아다녀보고 저 길 헤매는 거 다 포항하면 한 20분 정도에 있다가 갑니다 생각할수록 X2 갔네요 이거 X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기념가 7만 원 냈잖아요 이거 얼마 돈이에요 돈을 그냥 정정당당하게 벌어서 저축하는 게 최고의 돈 모으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새벽 3시 34분입니다 2시 한 반 정도 만에 도착을 했는데 존나게 머네요 경마와 야구와 카지노를 해봤는데 이 세계를 해보면서 느꼈던 건 역시 돈을 그냥 정정당당하게 벌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구 같은 경우는 1,2만 원씩 걸리고 재미삼아 볼 수는 있겠는데 카지노와 경마 약간은 4인성이 좀 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GV80은 조금 더 멀어져 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무튼 오늘 지켜봐 주셔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중에는 좀 더 재미있게 돈이 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과 함께 컨텐츠를 또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는 이만 고라떨어져 잡을게요 여러분 안녕 에센터 에센터 에센터